최종의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고 민주당이 국힘스럽다는 말을 하는 평가를 하잖아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쨌든 대선 후보급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또 윤상인 이런 4분이 나와서 좀 모여하는 걸 했는데 흥행은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민주주의는 늘 연대연합 통합을 해야 가능한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2년간 리더십을 보면서 연대연합 통합, 연합정치에 대한 얘도가 많이 부족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영입니다. 나는 정치인이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을 이장으로 처음 선출직에 도전하신 분입니다. 역대 최연소 군수 그리고 경남도지사, 국회의원까지 모두 험지에 출마하셨던 도전의 아이콘이십니다. 이번에도 비슷한데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도전장을 낸 김두관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아니.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수도권 경선 앞두고 있는데 막바지도 치듣고 있어서 굉장히 피곤한 기색으로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되게 표정이 좋으세요. 이게 뭐 각오한 일이라 세겹게 하고 있고요. 뭐 출마할 때 이제 어대명 뭐 이렇게 학대명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1%라도 다른 목소리가 있다면 그걸 대변한 책무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큰 일에는 또 계산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참여를 해서 처음에 너무 이렇게 지지율이 너무 낮게 나와서 저도 좀 염려도 하고 주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 전북 강주 또 전남을 거치면서 두 자리 숫자 지지도 나오고 전국에서 당 미래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와 걱정을 해주시고 또 저의 용기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제 이재명 이래가지고 다른 분들은 이제 참아 도전장을 안 내시는데 내셨어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20일에 총선에서 낙동항 벨트 양산을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렇죠. 김태호 저 전임 제 보다 전임 갱남지사 제가 후임 갱남지사인데 전직 갱남지사 대결을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맞아요. 지난 총선에서 계양을은 이재명 당대표하고 원희룡 장관하고 붙으니까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안강벨트하고 낙동항벨트였는데 낙동항벨트에 10개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 지역구인 양산을이 가장 핫한 곳이 됐고 여론조사도 엄청 많이 돌고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응원을 내주셨는데 제가 패했기 때문에 사실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이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이런 고민 끝에 결심을 했고 그래서 다른 걸 자체하고 보통 이렇게 큰 싸움을 피하면 다음 선거를 잘 못 놓으잖아요. 뭔가 마음이 지쳐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뚜기 정신으로 다시 용기를 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의 당원들께서 좀 괜찮게 응원해 주고 평가해 주시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 생각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후보님의 강점이 이제 7전 8기 도전 정신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또 도전을 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 남해군수 때도 그 지역이 뭐 그 당시 박희태 국회의원이면 뭐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민자당 민정당 그러니까 제가 1995년 재연속 운수될 때는 민자당 후보가 아주 갱력이 있는 선배님이 나오셨어요. 밀양시장하고 통영시장도 하고 경상남도 내무국장도 하신 분이고 저는 마을 이장 남해 시문 발행인 정도밖에 갱력이 없었는데 네. 이여리 마을 이장. 그랬는데 남해 국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지금도 참 개석이 잘 안 되기는 해요. 아무 갱력도 없고 정말 젊은 청년을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선택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지금도 잘 해리기 힘든데 어쨌든 그렇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또 저 스스로가 많이 열어놓고 이렇게 해서 남해군이 어쨌든 그 이후에 지방자치 1번지로 평가받을 정도로 장려 문화 핵심도 하고 강부 간호사들이 돌아와서 사는 독일 마을도 만들고 그렇죠. 독일인 마을. 10만 평의 야구장 축구장을 만들어서 스포츠 전지훈련장 특히 겨울에. 그리고 2002년에는 월드컵 덴마크팀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쿠바 야구단하고 나이지라 축구팀이 와서 전지훈련장을 썼는데 북경올림픽에서 다 은메달을 했습니다. 그래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만들었는데 제가 남해군 지방자치를 할 때 굉장히 언론에서도 주목을 해서 많이 보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중앙에 있던 해양수산부 장관에 있던 노무현 최고위원이 저를 굉장히 눈여기게 받는 모양이죠. 제 약점 장점 보고 참여정부에 그것도 최연수 장관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행자부 장관으로 발탁을. 그러고 나서 경남도지사 출마하실 때도 사실은 경남은 여당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텃밭이죠. 네. 한나라당 텃밭인데. 그래서 제가 2002년에 17%를 얻었고 2006년은 노무현 정부 중간이었는데요. 제가 장관 그만두고 여당 후보였는데 한 25%를 받았고 2010년에 세 번째 도전해서 비로소 처음으로 영남에서 민주 진영이 승리를 했는데 그때는 53.5%를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또 나름대로 도중도 보호 잡는 병원하고 또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해서 골고루 근행 발전 지원하고 이렇게 괜찮게 했었는데 중도에 제가 대전 참여하면서 중도의 도주자로 사퇴해서 도민들한테 많은 상처를 드려서 지금도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김포 가시고 양산 가시고 이럴 때도 사실은 한 번에 다 당선되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딘가를 출마를 하면 한 번에 당선되는 쉬운 지역은 없어서 항상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출마를 해서 도전을 계속 그 지역에 털을 닦고 농부가 밭갈듯이 한 다음에 이렇게 당선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든 지역을 그래서 낙선의 경험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력이 없다기보다는 그런데 주로 나 험지를 출마해서인데 이번 전대도 사실은 쉽지 않은 누가 봐도 쉽지 않은데 나 여기 이제 꼽겠다 막대기 꼽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출마를 좀 하셨는데 예상했던 흐름으로 지금 가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니라 나 그래도 좀 득표율이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건 좀 약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은 특히 이제 우리 120만 125만 권리당원 중에서 또 강선 지지청이랄까 또 개호달이랄까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금은 인바운더로 투표하는 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9대1 이렇게 나오는데 8월 17일 18일 25시간 하는 거기는 이제 중앙에서 이렇게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면 이제 당원들이 띄기 때문에 조금 더 투표율이 높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워낙 전당대회 당대표가 굳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한데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서 20%도 투표율이었어요. 많이 걱정이고 특히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를 안 했던 것은 이미 2년 동안 당대표를 맡아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또 지난 총선에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면 또 거두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이랄까 용산 국정인연평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초선거구자라는 제도 때문에 우리가 압승을 하기는 했지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1대는 한 8% 앞섰는데 이번에는 어색수는 압도했지만 한 5% 정도 앞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성과를 냈다기보다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2년 국정 전반에 대한 심판의 성격, 평가였기 때문에 반사의 이익으로 우리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결코 이재명 대표 리더십 때문에 압승했다고 평가하기도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민주당 역사에서 그렇고 연임위에서 보통 당대표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당대표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당대표 출마 선언문이 아니고 제가 이해되기로는 당대선 후보 출마 선언문으로 읽히지더라고요. 그럼 대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정교하게 따듬을 시간도 필요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것도 바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당대표를 열어주셨으면 저 혼자 나왔겠습니까? 김지수 후보하고 저 둘이 나왔겠습니까? 당내에 아주 여러 후보들이 막 나와서 굉장히 우리 당의 민주성, 다양성, 역동성이 살아나는 그런 전당대가 될 뻔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시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같고 민주당이 국힘스럽다는 말을 하는 평가를 하잖아요. 너무 가슴 아픈 말씀인데 우리 당의 그런 다원성, 다양성과 민주성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은 정당대회는 어쨌든 대선 후보급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또 윤상인 네 분이 나와서 어쨌든 굉장히 좀 모양은 그랬는데 흥행은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난장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아쉬웠고 연임은 우리 당의 미래, 지금 우리 당이 최고 고민하는 건 지방선거와 자기 대선에서 정권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당내의 다양한 후보군들을 좀 이렇게 키워내고 해야 되는데 80% 지지를 받으면 당대표도 이재명 후보가 하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도 이재명 후보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본선 경쟁력에서 캐서층에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점들을 제가 우려하는 거죠. 지난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0대 무관이었던 이준석을 당대표로까지 만들고 또 안철수 후보 최종적으로 단위라도 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라 영입한 거죠. 연대하고 연합을 잘해서 정리했고 우리는 예를 들면 심상정 정의당하고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갱선 과정에서 어쨌든 좀 갈등이 있어서 이낙연 후보 진영 사람들도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해주고 이러는 바람에 0.73으로 졌는데 지금 방식으로 가면 지난 대선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연대연합 통합할 때 정리했거든. 김종필 김대중 DJP연대 또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위라.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혁명에 의한 불러에서 당선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인데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은 늘 연대연합 통합을 해야 가능한데 저는 이재명 대표의 2년간 리더십을 보면서 연대연합 통합 연합 정치에 대한 얘도가 많이 부족한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많아요. 왜 연대연합 통합을 안 하신다고 보세요? 지금은 아마 본인 중심으로 당이 단일전선으로 쭉 가는 게 사부 리스크를 극복하는 데나 또 자기 대선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그럴 이유가 배롭잖아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난 총선 때 비례연합을 만들려면 연동행 비례를 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백리병으로 그렇게 가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장 된 우원식 의원 지금 독일 유학가인 이탄희 의원 강민정 비례대표 의원 민병덕 의원 지금 최고연출만 민행배 의원 이런 분들하고 저희들이 비례연합을 하고 연합 정치를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맹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최종적으로 한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 연대 서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물론 좀 백리병을 주장하다가 연동행 쪽으로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뭐 조국 핵심당 지민비조 또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도 내석증도 할애하고 비례연합에 진보당 해석을 하려고 해서 비례연합 연합 정치를 해서 우리 당만으로 175석 범략권으로 192석 승리를 했잖아요. 그것도 연합 정치와 산물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그때 백리병을 했으면 뭐 조국 핵심당도 후보 내고 진보당도 후보 내고 수도권에서 졌을 것이다. 선천표를 이긴 분들은 몽땅 떨어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의 경험도 그렇고 또 우리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차기도 연합 정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어제 mbc 유스 회전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기자가 웃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간 뭐 옥영표 전 원내대표나 이은욱 의원이나 조웅준 의원 이런 사람도 우리가 폭력해 받을 수 있고 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세밀이에 대표된 전배헌 전 정무수석이 세밀이에 대표가 됐거든요. 이낙연 총리하는 그 당에. 그래서 최근에 김대중 사전 논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시고 했는데 저는 당장 2년대 지방선거는 독자적으로 설사한다 하더라도 대선은 세밀이를 비롯한 모든 세력을 야권 민주개혁 진영을 습걸음을 크게 짜야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합동뉴스에도 그런 후보들을 제가 좀 거론을 해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지금 복근되어야 될 김경숙 전 경남지사 이탄희 박용진 이인영 등등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합동뉴스 회장에서 굉장히 야유를 하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내가 당대학부터 숟가락 크게 짜서 본선 경쟁을 높여서 우리가 대선에서 정론 교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박수는 뭐 칠망정 그냥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침묵을 지키는 게 상식인데 이재명 후보로 가면 되지 무슨 다른 후보를 거론하느냐면서 막 야유를 푸는 걸 보면서 우리 당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당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변했다고 보세요 윤석열 정부 검찰 독재 정권이 오나 야당 인사를 탄압 이제 대선에서 패한 상대 후보를 검찰권을 동원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건 민주주의 상식에 여근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제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업무해줘야 되는 이런 게 일치단계라서 이렇게 사수를 해야 침탈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한 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일단 살기 위한 불가피한 워낙 저쪽이 세게 공직을 하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다.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렇게 좀 열어놓고 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정파 중심으로 인사 이런 것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더민주 핵심의 일하고 당내 최대 개파가 된 것 같아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제 그쪽 분들이 공천을 꽤 많이 받아서 개혁 공천 한화회 연상된다고 비판하셔가지고 또 그걸로도 또 약간 그래서 더민주 핵심의 일하고 한 20년 정도 당선이 되고 지금 최대 개파가 되니까 당선될 때는 더민주 핵심의 일 소속이 아니었는데 추가로 가입한 의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30명 남짓 전후로 되는 것 같고 내가 카운트를 해볼 수 없지만 그런 것 같고 또 원예 조직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남의 5개 시도당 의원장은 다 더민주 핵심의 소속이 됐고요. 강주에 이제 강주. 강주 빼고는 아직까지는. 강주시당 의원장은 양부남. 의원이. 현역 의원이 되고. 현역 의원이 되고 강의원 후보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저걸은 주장하니까 강주에서도 우리 강의원 씨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소명을 하던데 그건 뭐 특수한 케이스 대체적으로 지금 경기도도 뭐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있는데 당근파가 또 개파를 만드는 게 케이스는 없어요. 이미 지금 이재명 당 지금 대표 후보 앞에 전임 대표 차기 당대표 유력한 사람인데 당근파가 당근파 안에 또 개파를 만든다는 게 역사의 배렀었거든. 더민주 핵심의 일을 만들었고 이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비유로 80년 신군부 하나의 같이 했다. 연상이 된다 이야기했더만 또 뭐 사과라고 난리인데요. 사과할 일은 아니고. 사과할 일은 아니고. 뭐 하나의 방점을 둔 건 아니고 더민주 핵심의회의가 당내의 최대 개파가 되면서 당내의 민주주의 를 좀 훼손한다. 이런 질문에 비판한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관련해서 저희 이 지하세계 나는 정치 이다에서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말씀하시기로는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회라는 발언 자체의 표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속사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 내용적 측면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철희 전 순서에 이렇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긍할 것이고 내용적 측면에서는 틀린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동영 의원님도 얼마 전에 무슨 sbs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되 전반적인 그런 비판은 글을 김두관 후보가 할 수 있는데 비유 자체를 하나에 한 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런 점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적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는데 표현이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어떤 조직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서 이게 약간 조금 도가 넘었다. 이게 좀 비판의 틀이 넘어가는 건데 이건 차치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면 왜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표면에 되지 않는 걸까요 지금 제가 당대표 후보 전국 순회 갱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원이 있거나 또 연결이 되는 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들어내놓고 도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기초든 강력이든 또 기초호회든 강력회든 나갈 사람들은 당내 더민주혁신회 소속 기역의 딸이라고 자체한 겟달들이 워낙 세 개 발언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눈치를 보아서 돕고 싶지만 내놓고 돕겠다 이럴 정도니까 제가 그런 점을 지적한 거죠. 당내 민주주의를 심히 훼손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